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안미현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개그맨 부부가 게임과 관련된 일화를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300만원을 게임 현질에 사용했다는 건데요. 요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얼마 전에는 이런 사연도 화제가 됐어요. 아내가 집에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남편은 친구들과 원룸을 빌려 게임 PC방을 차렸는데요. 결국 이게 들키면서 아내는 너무나 화가 나 이혼까지 생각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과도한 게임 몰입,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법무법 인숭인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양소영 변호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오늘도 대타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닝에서 게임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과도한 게임,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혼이 성립되려면 어느 한쪽 배우자가 취미활동에 과도하게 빠져서 더 이상 결혼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정이 파탄됐다는 것이 인정돼야만 합니다.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남편이 결혼생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지나치게 한 가지 취미생활에 몰두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남편이 게임을 좋아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도하고 비정상적으로 게임을 좋아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거나 재산을 탕진해서 가게에 계속 손해를 끼치는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어느 다른 한쪽의 배우자에게는 참기 힘든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현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남편이 몰래 대출을 받아서 게임 아이템을 사는데 썼다면 이것도 큰 문제인데요. 대출금이 얼마인가도 중요하겠지만 액수를 떠나서 남편은 아내 몰래 그것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취미를 위한 대출을 받아서 탕진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내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깨져버렸을 겁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 배우자 몰래 따로 원룸을 빌리는 행위도 부부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당연히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마련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에 해당합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을 사용할 때도 서로 상의해서 지출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큰 돈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때도 배우자랑 상의를 하는 게 정답입니다. 배우자에게 당당하게 상의하실 수 없는 일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접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담당 의사가 술에 취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메스를 잡은 의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김아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은 양담소 세 번째 출연이신데 어떠세요, 오늘은? 네, 조금 처음보다는 익숙해져서 조금 긴장이 풀리네요.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사연은 참 심각한 얘기인데요. 술을 마시고 수술을 했다는 건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충주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벌어진 음주수술 사건인데요. 한 방송사 TV 프로그램에 아기를 잃은 젊은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를 고발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2010년 10월 쌍둥이 남매를 임신했던 산모는 예정일보다 2주 빠르게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갔습니다. 주치의는 공휴일이라 병원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이날 직접 제왕절개 수술을 하겠다며 산모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산모는 고통을 참으며 의사를 기다렸지만 의사는 갑자기 다음 날 오전에 수술을 하자며 말을 바꾸었습니다. 산모는 어쩔 수 없이 무통주사를 맞으며 기다렸는데요. 뱃속의 아기들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결국 30분 뒤에 병원으로 온 의사가 수술을 했지만 쌍둥이 중 아들은 사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원래 수술을 받을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술이 밀렸고 그 이유를 알기가 어려웠던 건데 의사는 왜 바로 오지 못했었나요? 아무래도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이다 보니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지던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모 가족들이 의사에게서 수상한 점을 포착했기 때문인데요. 의사가 수술 직전에 기둥에 기대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이에 산모들의 가족들은 경찰에 즉시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이 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검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1%로 조사됐습니다. 0.01%면 어느 정도 마신 걸까요? 이게 보통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점점 술이 깨는 시간이 걸리니까 아무래도 수술을 할 당시에는 0.038%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과연 처벌은 됐습니까? 네. 경찰은 일단 이 사건 발생 당시 의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까지 운전을 해서 왔다는 사실로 도료교통법 음주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했고요. 의료 행위 자체에서는 보건복지부에 해당 의사가 비도덕적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입건을 해서 처벌이 되는 건데 지금 술을 마시고 수술을 할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형사처벌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가 한 명이 사망까지 한 상황인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너무 경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현재 의료진의 의료 행위는 현행법, 의료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음주 상태에서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의료법 제66조에서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진료 자체에 대한 제재,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죠. 네. 지금 음주 진료 사건이 사실은 이 사건에서만 문제된 건 아니고 예전에도 문제됐던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최근에 심각한 문제가 한 번 있었는데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소아 청소년과 병동에서 일하던 전공의가 2018년 당직 중에 음주를 한 상태로 생후 일주일 된 몸무게 0.75kg의 미수가의 몸무게를 75kg으로 계산을 해서 혈당 조절약 인슐린을 100배치 넘게 투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신생아는 저혈당 쇼크를 유발하기까지 했었는데요. 그런데 해당 사건이 병원 내에서 무마됐고 해당 전공의는 당직 중에 음주를 한 행위 그리고 의료 행위를 한 자체에 대해서도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이거는 입법불비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지금 만약에 음주 진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이게 의료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이제 또 법적인 책임이 달라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등의 처벌을 받을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음주 상태로 한 의료 행위와 그리고 상해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사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입증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이제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인데다가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의료 행위의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어떤 진료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인식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당능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기입한 진료 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그러나 개인 사생활 침해 보안상의 문제 등을 내세운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사 등 의료인들은 환자 생명과 직접 연관된 만큼 엄격한 윤리기준을 발현한 지표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 사건이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변호사님 말씀 주신 바에 따르면 의료사고가 발생을 해도 사실은 이게 의료 행위와 그리고 내가 사고를 당한 것 간에 인과관계를 우리가 다 입증을 해야지만 손해배상을 받든 처벌을 받을 수 있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대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무래도 설명 의무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설명 의무는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료 기록 같은 경우에도 미리 잘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고 음주 진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 내 CCTV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하는 것이 증거 확보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지금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을 나눠봤는데 과연 이 사건이 지금 굉장히 경한 처벌로 정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민사적 손해배상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비가 될 수도 있어서 이 사건이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말씀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 들려드릴게요. 저는 안미안이었습니다. 끝곡 이글스의 호텔 캔 Buffalo 빌어 Sept Dy